어떻게 할 거야? 미안해. 너네 무슨 일이야? 얘가 웬만한 결제 보고서 잘 못 들려서 처음부터 싹 다 같이 해야 돼. 아 미안하다니까. 대신 야근할 때 내가 간식 살게. 그럼 우리 팀 오늘 다 야근이야? 그렇다니까. 내가 바보냐? 또 속게? 미안한데 진짜야, 두현아. 너까지 왜 그래? 그럼 너네 야근해라. 난 간다. 두현 씨 어디 가? 야근하라는 말 못 들었어? 아 진짜 부장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장난 좀 안 치세요. 아 내가 이번에도 속았다고 생각하면 웃기긴 하다. 아 진짜구나. 죄송합니다.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든 해결해놔. 알겠어? 네. 가은 씨랑 지명 씨는 잠깐 나 좀 봐. 아 왜 이렇게 안 오지? 구성님 날씨도 만나고 있는 거야. 여보세요? 야 어디야? 집. 집? 왜? 퇴근했으니까. 야근은? 뻥이지. 다 같이 장난친 거잖아. 무슨 야근이야. 와 진짜 퇴근한다고 생각했는데 너 어떻게 맨날 속냐?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